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일평생 조국 독립과 평화를 염원했던 만혜스님 그 정신을 기리는 행사가 만혜축전인데요 제22회 만혜축전과 제24회 만혜 대상이 열릴 예정입니다 오늘 뉴스인뉴스에서는 만혜축전의 명예 대회장인 윤상희 동국대 총장 모시고 관련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총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 만혜축전이 오늘도 22회째를 맞았습니다 1999년부터 시작을 해서 참 불교계는 물론이고 많은 인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축전인데요 만혜축전에 대한 의미부터 한번 짚어주시겠습니까 만혜축전이 벌써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벌써 22회째가 되었지 않습니까 다 아시다시피 우리 만혜스님은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정신을 일깨워주시고 그리고 또 전 세계 평화와 생명의 고귀함을 외쳤던 그런 분이십니다 다 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만혜스님은 우리 동국대학교 제1회 졸업생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동문이기도 하죠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 불교계나 동국대학교에 있어서는 큰 자랑이자 영광이기도 한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만혜스님의 숭고한 사상과 업적을 기르기 위해서 여러 학술 문화 그리고 예술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우리 모든 국민들이 이러한 만혜스님의 사상을 기릴 수 있도록 이렇게 축전을 마련한 것이 그 의미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올해의 주제가 생명과 공존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좀 어수선한 시기에 좀 새롭게 와닿는 그런 주제인 것 같은데요 어떤 의미에서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되신 건가요? 네, 저기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이고 그리고 또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다들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코로나 때문에 이러한 보편적 가치인 생명의 소중함을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느꼈던 그러한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만혜스님의 어떤 정신인 생명사상과 인류 공존의 정신을 국내적으로는 이념과 체제 그리고 개천 간의 갈등을 불식시키고 그리고 또 우리 세계적으로 더불어 함께 사는 이러한 평화와 공존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 올해의 축전의 주제로 삼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올해 만혜축전 그러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열리는지도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8월 10일부터 14일까지 집중적으로 축전 행사는 시작이 됩니다 만혜 대상 시상식은 8월 12일 날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인종, 종교, 국가를 초월해서 만혜스님의 자유평화사상과 독립운동 정신을 널리 선양하기 위해서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이 됩니다 올해는 만혜 76주기 추모 행사를 비롯해서 7개 단체에서 학술 세미나를 열고 그리고 6개 단체에서 문화예술 경연대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4개 단체에서는 지역 대동 행사를 함께 가지게 됩니다 네, 요즘 시기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안전에 좀 더 많은 안전을 기해야 할 것 같은데요 지난해와 다르게 좀 특별하게 준비한 것들도 방역대책이 있다면 알려주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모든 방역대책은 종합적으로 끝이 난 그러한 상태이긴 한데 그것 때문에 불가피하게 전야제가 취소가 되어졌습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 모든 다른 행사들은 그대로 진행이 되고 그 행사들의 안전을 위해서 거리 두기라든지 체온기라든지 그리고 또 우리가 영상 카메라 온도 측정하는 카메라 있잖아요 그런 카메라를 전부 다 설치해서 면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동국대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총장님께서는 미래교육과 대학 혁신에 많은 공을 기울이고 계신데요 우선 미래교육은 어떻게 변화할 것으로 보고 계시는지요? 제가 총장에 취임하고 제일 먼저 지시를 했던 것이 앞으로의 우리 교육 플랫폼이 지금까지는 대학 그 자체가 교육 플랫폼이었다라고 한다면 미래의 교육 플랫폼은 전혀 새롭게 바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변화되어질 교육 플랫폼에 대해서 준비를 해라 라고 지시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 1년 동안 교육 플랫폼의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준비하고 또 검토하고 하던 것이 갑자기 코로나라고 하는 이 사태가 터질 때 지금까지 준비했던 그걸로 급하게 원격 강의라고 하는 형태의 새로운 어떤 교육 방식을 도입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다른 대학들은 급히 준비하다 보니까 많은 시행착오도 거치고 했지만 우리 학교는 콜센터를 만들어서 그런 문제점에 대응을 하기도 했고 실시간 쌍방 원격 강의를 했던 유일한 대학입니다 모든 감옥에 대해서 우리 미래사회의 변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 지금까지는 왓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교육을 진행을 해왔다라고 하면 앞으로는 왓이라는 겁니다 협동, 협력 그리고 또 어떻게 소통하고 장의적이고 창조적으로 아이들이 뭔가를 해낼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의 교육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교수 또한 앞으로는 뭐라고 할까 코치로서의 역할 지금까지는 정보를 전달하는 전달자 역할이었는데 코치로서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형태의 변화가 앞으로는 무궁무진한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 혁신 어떻게 이뤄내면 좋을까요? 인터넷이 급격하게 발달되어지고 그것이 초연결 사회로 진행함과 동시에 지금까지 요구되어졌던 그러한 사회의 산업사회가 요구되어졌던 인재들을 원하는 게 아닐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확실히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학생들의 교육을 제대로 해내기 위해서는 사회가 원하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대학이 아주 유연한 어사결정을 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유연한 조직체계를 갖춰야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미래의 불분명한 불확실한 사회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조직이 만들어진다 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에 있는데 과거의 총장은 총장의 어떤 역할이다 그러면 도덕적으로 건전하고 그리고 학문과 학술적으로 존경받고 실력이 출중하시면 총장으로서 충분했습니다 지금의 총장은 대학이 나아가야 될 비전과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 예를 들면 교수나 학생이나 우리 동문들이나 사회의 많은 사람들의 이런 구성원들이 서로가 협력하고 소통을 통해서 조정자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어야만이 총장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국대학교는 앞으로 동국미래교육포럼이라고 하는 포럼을 만들어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조정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과정을 거쳐서 미래에 대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럼은 교수나 직원이나 학생이나 그리고 또 애부의 전문가나 동문들이나 우리 불교계 인사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참여해서 동국의 미래교육에 대해서 함께 걱정하고 논의하고 해서 새로운 답을 찾아내서 그 답을 가지고 조정 역할을 통해서 미래에 대비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의 보관이고 앞으로 우리 대학교육 혁신은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국대가 미래교육을 위해서 한 발 앞서다가는 그런 모범교육기관이 되길 바라고요 또 만회축전이 인종종교 국가를 초월해서 자유평화사상과 독립운동 정신을 널리 알리는 그런 축제가 되길 바라고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